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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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상 보내주세요 박상아 엄마도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빨리! 동영상 찍고 있어요 뭔 인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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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이 카메라에 대고 두산이 카메라에 대고 귀여워 자 이제 엄마도 해야돼 안녕 안녕 이게 특이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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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지마 두세지 아 뭐가 뭐 동영상? 자 자 자 아 저기는 개인집 아니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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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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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풀립은 컵도 아름다운 ysł 아저씨 부릴때는 우리들 입속에서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전혀 이 상태로는 밥 먹을 것 같지는 않아 낮엔 너무 많이 먹는데 한 끼가 아주 훈련했었는데 이제 다음 중으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튜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가죠? 모르겠는데. 어디가죠? 대흥사를 갑니다. 더워서 힘든 우리 아빠. 안녕. 인사 빨리 해, 아빠. 아빠 어디 가니? 자, 인사하세요. 여러분. 아빠도 인사해. 배에 지구가 되는 신분. 수박을 넣고 다니는 수박을 넣고 다니는 수박을 넣고 다니는 수박을 넣고 다니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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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재밌어? 재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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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er 지금은 바닷길 보러 가는 길 저쪽에 바닷길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바닷길을 걸으러 갑니다 제 얼굴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야야야 이제 시작했어요 안녕 여기는 두른산돌일공원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 지금은 조선이 때문에 셀카봉 가질러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이 칠칠이 때문에 짜증이 올라와요 내려가세요 그러면 그래 이따 케이블카 탈 때 만나요 안녕 네 박수현씨 네 여기요 손에 들어갈려 야 그러고 있어 봐 왜 안 돼 안 돼 아 대박 sy x 왕크게 나오는데 안녕 원케이블카 죄송 손에 들어간 중 당신은 무슨 원케이블카의 최대 인원은 51명이며 설렁킹 최기의 정확한 이슈 이것만 그것만 둘 말하지마 이거만 붙여줘야지 말하지마 아이씨 아이씨 우와 잘하네 우와 내가 한라성의 미미 세상에 내가 한라성 아이고 아이 진짜 신기하다 머리인가? 벌이야 삶을 임무보다 참을게 찬스릉한 이야기가 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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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grad에 바질 마니 이 쪽으로 이야 이 쪽으로 사문이가 아니 사문이 너무 무서워 행위밀이야 행위밀 일단 노래를 찍어주세요 어떻게 여기요? 네? 뭐지? 정망대로 올라가는 길 정망대로 인사해 엄마 인사라고 선풍기도 안챙겨오고 양산도 안가져와서 엄마한테 뒤지게 욕먹었습니다 이 돼지가 다시 돌아다니는 아빠도 인사해 들어 빨리 이미 쳐다봬잖아 아빠는 미쳐서 그냥 웃읍지? 아나도 안 무서워 아나도 안 무서워 시작 휴대전 하늘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님 혹시? Be from her Baby I gotta go 나 반복해 반복 기도해 날 들었다 놨다 하는 어버똥이 아닌 걸 I can feel it 손 조심해요 음 겨우에서 만약 비행기냐 비행기 자 간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날씨야 지금? 날씨 출발이야? 날씨 출발 날씨 출발 완도역에 탑니다 와서 우리는 지금 완도로 갈 거예요 여러분 완도를 가서 만났습니다 안녕 배탈을 먹으러 가 시가 너무 많아 왕여 와 고통 정산 아일 날씨 이거 기억이 나 진짜 진열로 이 날씨 은 우유 1, 2, 3시 2, 3시 바람이 부섭 반려묵 2차가 참 애매하게 된다 2차가 참 애매하게 된다 첫 편에 단연기 같이 잘 밥 먹으러 갑니다 안녕 패키지 요새 된다 갓도록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요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